고다이 핸드폰 위치 추적해 봐, 지금 어디 있는지. 대체 조화진은 어딜 가고 있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아무데나 걷는 건가? 혹시 약으로 호전성이 강해져서 고다이터한테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나한테 이런 짓을 한 놈 죽어라 뭐 이런 거요. 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진요원? 이거 나름 뇌과학자들 사이에서 통한 얘기라니까요. 그 뇌에 있는 장기 기억이 담당하는 편도체가 공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무서운 경험을 하면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대요. 그걸 서바이벌 오리엔테이션, 생존 지향성이라고 한다던데. 호 형사님, 서두르죠. 정말 별일 없겠지? 아까 얼굴에 칼자국 난 형사가 너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던데. 있긴 무슨 일이 있다 그래. 야, 어차피 걔 붙잡해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절대 몰라. 너만 그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쓰지 말자고 했잖아. 야, 이 새끼야. 같이 뜨자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그 입에서 그딴 말이 쳐 나오냐? 가만 있어봐. 그 병원비 얼마 나온대? 바느질 했으니까 꽤 나오겠지. 하... 야, 입 제대로 털어서 치료비 받자. 아니야, 아니야.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넌 아픈 놈이야, 지금. 아파야 돼. 알았어. 자, 시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왕코가 있는 응급실에 와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왕코, 생명에 지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왕코야. 너도 한마디 해야지. 완전 개 무서워서 진짜 오줌 씨릴뻔했어. 제대로 못해요, 지금. 아, 몇 달간 치료 더 받아야 되는데. 형님들, 누님들. 병원비 좀 보태주십시오. 아,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더 간절해야지. 형님들. 밤에 연락이 되렸나. 역시. 구다에서 엑스파일 추정. 가위가 많고 고생했어. 콘텐츠 아주 즐겨. 아직도 심장 벌렁벌렁. 구다기실 위에 별코인 좀 싸줍시다. 밤에 얼른 가자. 자, 대안은행 시점자가 되니 별코인 7천 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엑스파일 요한 고다 회순. 우리 왕코가 회복이 되는대로 풍전부대의 좀비녀를 찾아서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때까지 본바 사수. 아! 아, 아, 아. 잘 됐어. 잘 됐어. 야! 야, 웬일로 깡솔이 전화가 나왔다? BJ 랭킹 1위 강솔? 걔 웬일이냐? 야, 우리랑 합방 화장할 때 답장 나가는 새끼가. 아, 새끼. 아, 영광입니다. 잘 나가는 강솔님께서 전화도 놔주시고. 아, 거기? 아, 영광입니다. 달달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